어? 뭐야? 여보세요? 터널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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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김 터널라! 왜요? 김 터널라! 나 먹고 싶은데! 나 먹기가 싫어! 배달하라고! 우리 지영은 지금 배달 안 온다고! 나 먹고 싶은데! 뭐야! 나 먹고 어쩌라고! 나 지금 뭐 먹고 싶은데! 아 뭐 먹고 싶다고! 아 뭐가 먹고 싶다고! 근데 내가 뭘 줘봤자 어차피 배달 안 된다며! 그니까! 아니 너 술 먹었니? 아니 술 안 먹었어! 그냥 진짜 먹고 싶어서 찡글대는 거야! 내가 어차피 시켜줘봤자 지금 못 먹잖아요! 그쵸? 아니 시켜달라는 게 아니죠! 그니까 갖고 오라! 아 갖고 오라고? 응! 그럼 싸먹고 싶으세요? 아하하! 아하핳! 터널라! 터널라! 근데 나쁜 말도 했어! 약간 배고파서 미칠 것 같기도 하고! 아니 배는 안 고파! 그냥 뭔가 먹고 싶은 거야! 그러면 뭐 편의점 가서 뭐 하나 사먹으세요. 아니 내가 말했죠. 나가기 귀찮다고. 어? 나보고 어쩌라고. 편의점에서 배달 시켜 먹어 그러면. 편의점에 배달이 왜 들려. 니가 편의점 가서 그걸 사와. 아니 제가 어? 아까 그랬어야죠. 저 입이 샤워도 다 하고 기분. 어? 몸이 아주 꼬동뽀성한데 지금 밖에 비 오고 어? 어? 스키가 쪼던 곳에서 나가가지고 다시 어? 묵묵해진 사람으로 집으로 돌아가라고요? 안 돼 안 돼. 그러면 말이지. 어.. 배달 시켜. 어 왜 그래 왜 그래. 무슨 일이야 무슨 일이야. 타나리 방송. 지금 오늘 한번 터뜨려 보도록 하겠습니다. 왜 왜 왜. 이 갸X 방송. 제가 오늘 한번 터뜨리고 가겠습니다. 오늘 터뜨리고 가겠습니다. 지금 오늘 터뜨리고 가겠습니다. 저는 오늘 터뜨리고 가사를 즐기고 있습니다. 감사합니다. 은이하고 다시 한번 더 편의점에서ㅎㅎ 가겠습니다. 오의자입니다. 여러분 안녕히 BLK.